호벗이 여기 있네 여기 풀스토리에 있네 넉백 석궁 하나만 구하자 월호드도 넉백 되나 근데? 해봐야 알 것 같은데 GMT PFM 미미 8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이고 제템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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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나왔다 오버시어 오버시어 보이시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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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ditory 아이고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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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게 하지 말라구. 알았겠냐구. 다 죽여버리겠다. 오버시에도 푸더크 배워있나? 오우 잘 빠져 진짜. 이거 빠지네. 못 빠질 줄 알았는데. 괴물이 되어버렸어. 이제 날 막을 자는 없다. 이제 날 막을 자는 없다. 다 죽여버리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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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다. 풀세트. 괜히 샀다 책이랄 전진! 전진시켜주는거에요 털이 딱 되죠 안했어도 되게 늦게 게임은 응용이지 아 나이 푸덕크 진짜 오게이 넘나 피니 스피 포또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실패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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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나왔다 스파이크드 임펠러 오버시어장은 항상 준다는 바로 그 전설의 아이템 스파이크드 임펠러 이거 개간지야 이거 약간 바늘싱 석궁같은 느낌이거든 스파이크드 임펠러